잭 한번 해볼게요 잭 요고 가능한 짧은 시간에 배고픈 잭에게 음식을 가져야 되는 미니게임입니다 그냥 미니게임인가 본데? 랭킹있고 잭에게 음식을 가져가 먹여라 배를 빨리 채울수록 랭크가 높아진다 에어컨 소리나 잭이 55세 생일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곳곳에 숨어져있는 음식 갖다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가질수가있어 소지품을 선택해서 먹여라 만족도 게이지가 가득차면 통과 쟤가 어딨는데 얘가 잭이야? 아 여기로 있네 기다리세요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야 아까 그 아빠 음식이 많다더니 뭐 보이지도 않는구만 음식 한번 찾아보자 어 뭐야 헐 왠 권총이 있죠 뭐야 이거 왜있음 어디있음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자 아 여기 딱 지나가면 시작이구나 아 세팅하고 시작 오케이 왜그래 왜그래 밥 밥 뭐야 이게 여깄다 똥통이 있네 고급약 이거 무기 많이 갖고와야되네 음식 치킨 찾았다 쓰레기는 뭐야 쓰레기 안전쓰 난 쓰레기 주려는 중 치킨 먹음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갖고와야겠죠 치킨 치킨 이성짜리 치킨 엄마 여기 헬메스 저 쿨타임은 뭐지? 저 밑에 11초 설마 끼엄끼엄은 조여야된단 얘긴가? 퓨즈도 그대로 있네 퓨즈 저 시간 밑에 초는 뭘까요? 자 먹어 백점 먹어 치킨 쓰레기 쓰레기도 좋아 쓰레기는 싫어하는구만 쓰레기는 싫어하는구만 처음 시작할때 무기를 많이 갖고왔었어야하는데 황금 쇠질했대 이런 회전톱 이거는 이게 끝까지 깨야되는데 치 사건이 없기기 때문에 누블이고 2층으로 갈수 있는건가? 100% 공격 1위 2위력 2위 2위력 강하대 총알 리젠되는데? 임식도? 와인 좋다 음식은 뭘 조합할 수 있다고? 헤드를 맞춰야 돼 노 일단 있는거 갖다줍시다 에이랭이 12분 만에 주는건가본데? 양념 양념이랑 와인 이게 양념이랑 아아 음식에다 양념 넣으면 그런가본데? 시간은 훨씬 남아돈다 남아둬라 반대편에도 있었어 길? 잭디에요? 아오케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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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도 왜 8점받 왜 공격을 안하지? 어 한번 막아주시고 헤드 제대로 들어가면 7점이고 어설프게 맞으면 0.87일 막 이러네 여기 여긴 다 챙긴듯 반대편으로 가야되는데? 몹을 쓰면 시간이 멈춰요? 아 그래? 아 그럼 그거야겠네 버너 그래도 참 본평가지고 디엣씨 정말 잘 뽑았다 흫 뽑을쓰는거 다 뽑는듯? 집도 막 다 재탕인데 여기서 할수있는건 다 뽑고있어 뭐야 없어 길이 없어 뽕을 뽑아 거기 아 좀만 모으면 되는데 어딨지? 한 두세개만 모으면 될거같은데? 리젠덴도 한번 봅시다 쉽게 이젠 안되나본데? 큰일났다 엄청 많이 exiting 어 두루쐐 칼질해야괜는데 칼이 0.5모나 데뷔드가 털었다 2층 한번 가보죠 애들이 좀 그렇게 쎄진 않는지 여기 놓고 그냥 뭐 무게 안 들어도 되겠다 여기야 있을 듯 여기 있나 보다 여깄다 하나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세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피가 맞아도 안달아 거의 어 여기 밑에 있다 세 개면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블루블레스터 오 시간제한 있는 총 여기 그냥 총 쏘라고 준거인듯 놀라고 어 나 공감부족함 버려 아 젠장 안 버려준다 아 젠장 안 버려준다 무슨 양념만 많아 아 이제 버려준다 이건 안 버려지는데 양념을 좀 버리고 시간은 완전 완전 남아져 아 이거 치킨 가져가야 되는데 갖다 버리고 싶다 일단 이것만 갖다줘도 그냥 완료될 듯 갖다주자 이거 뭐야 비켜 비켜 아 나 무기가 없구나 칼이나 드랜 피가 다이든 다는구나 비켜 비켜 어 이거 위험한데 비켜 이놈들아 아 어디야 되냐 시간은 왜이렇게 많아 첫판이란가봐요 시간 완전 널널람 아 아 하나만 먹으면 됐었다 양념치킨 어? 모잘난가? 스킬 아이템 C랭크 보상 방어 화력 증가 아이템 상자에 추가됐어 다음 모드에서 쓸 수 있는건가? 어? 여기서 B랭크를 달성하면 시험구역 열리고 다른 맵들 있죠 여태까지 본편에 나왔던 맵들에서 밥을 줄 수가 있다 음식을 모아가지고 달라지나? B랭크를 달성하면 구분안에 주면 되네요 그쵸? 한개만 까보죠 한개만 B랭 달성해서 한개만 까보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세팅만 하면 되고 다 필요없고 칼만 있으면 돼 서바이벌 칼 없나? 화력 증가? 뭐지? 차는건가? 뭐지? 차는건가? 다 필요없고 그냥 음식만 주워갖고 옵니다 저거 뭐야? 오케이 곱하기 2 점수 키키샘 키키샘 죽이긴 죽여야겠다 미쳤다 이 쪽마음이 비켜야 너드라 죽이긴 죽여야돼 연락 빨리 먹던가 비켜 됐다 됐다 됐어 얼마 남았죠? 카드찾네 빨리 할려면 양념으로 줘야돼 오 이거 죽는거 아니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다 쳐서 다 썼어 니야 왼쪽에 얼굴 표정 봐 아이고 어 양념도 그냥 먹기도 먹네 양념 그냥 주면 먹긴 먹네 양념 섞어서 줬어야 되는데 조금략 여기가서 안정도니까 비랭 몇분이었죠? 12분 아니었나? 엄청 모자라네 아까 갇혀가지고 아까 여기 양념이랑 엄청 많았는데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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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양념 치킨 블루를 한 번 쓸어야되나? 가는길이 하나 더 먹고 됐다 이거면 될거같은데 왠지 비켜보셈 비켜 이놈아 디니시하면 본별 못하겠다 안 무서워가지구 이거면 될거같은데? 와 이게 양념이 엄청 오르네 에이링했다 에이링 에이링 하나 할수록 숙달되면 잘 되겠네요 시험부역 1 애지력 뭐지? 똑같네 여기도 에이링 아 나 아까 VR 했더니 멀미가 삥글빙글 돌았더니 제자리에서 좀만 더 돌면 VR선이랑 나랑 꼬이겠어 이것까지만 한 번 봐볼게요 무선으로 나와야되 어 잭없네 아 있네 똑같애 이거 뭐야 좀 다른게 있네 뭐지 임무를 수행한다면 내가 상으로 스킬을 줄거야 가지고 있으면 효과를 발휘한다 많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강력해질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스킬을 조심해 예지력이 뭐지? 아 아이템이 어딨는지 이거 좋네 응? 뭐야 싸움꾼 근접공정 최대가 되지만 방어도가 크게 감소합니다 뭐 이런것도 있네요 에스랭크하면 받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네 렛츠고 아이템 보인다 여기 없는듯 이건 뭐야 잠겨있네 뭘로 해야되는듯 쓸데없이 왜 이렇게 넓어 여기 회전팀 싸움꾼이면 쩔거 같다고 여긴 10분부터 시작하니 뭔가 잠겨져있는게 많아 어? 싸야되는건가 이걸로? 아씨 누구야 이거 개쎄는데 아아 아아빠요 아 이놈이 잠겨있는 놈이구나 이걸 죽이면 여기가 열리나본데? 아아 지키고있는 놈 없애면은 열리면서 먹을게 많은듯 이거 뭐야 슈트? 조합도 가능함 양념하고 치즈퐁듀 치즈를 넣으면 치즈퐁듀가 되네 양..술이랑 섞으면 과일 과일이 되고 뭐야 뭐 여기 지키는데 있던 놈은 어딨지? 일단 갖다 먹여 봅시다 잡으면서 가는게 더 좋겠네요 잡으면 아까 시간이 멈춘다 그랬나? 엄마 점수가 있으니까 얼마 안차네 정말 끝내줄대 네 80 어? 술이 얼마나 술이 술이 다 많이 오르는거 같은데 이쪽도 길이 있네 뭐지 여기 욕을 잡으면 시간 더 준다고? 아 파란남 여깄네요 어디갔나 했더니 파란남 엄마 하나 죽어요 피가 없어서 죽겠다 죽혀 이놈아 이거 무기 가지고 온 다음에 구금장 먹은 다음에 무기 가져온 다음에 애들 다 쓸어버린 다음에 시간 채우고 그래야 되겠네 킵으퐴 cholódrom 고고히 과재맥쥬 과재맥쥬 과재맥쥬가 180이군요 matr 장량 아까 파란놈 안잡았지 파란놈 잡고 문을 열면 먹을거 나오겠다 이놈 잡아야될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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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열림 역시 샷건이다 이쪽에도 길있네 아 시간이 멈추고 밑에 추가시간이 아니군요 몬스터를 잡으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추가시간 저게 뭔가있네 아 모란놈디스 암 는 기간촌 타냐 아 Saf 자막 참 너무 손을 막고있어도 어떻게떡이 하냐 샷건이 답인거지 컴퓨터 같은 뭐야 이거 잠겼어 일단 언락은 다했네 머리 저거를 먹으려면 저걸 할 수 밖에 없네 공간 창출 버리고 아 왜 무기 안 버려짐? 이게 무기가 안 버려서 큰일이네 무기가 안 버려지니까 그냥 똥망이네 집에 갖다 넣어야 되나 보네 빨리 갑시다 아 처음에 템 안 버려준다 그랬어? 양념 잘 못 줬다 양념 잘 못 줬다 조금만 있으면 되겠는데 미친 뭐 뭐 니쿠형 한 세개만 먹으면 될 듯 아까 문 잠긴데 열린데 거기 가서 저기 파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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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든가 실행가겠다 엄마 저쪽에다 저쪽에 하나 있는데 이쪽에 하나 있는데 아까 왔던데네 이렇게 돌아서 하나 띄엄띄엄 있어 이렇게 돌아서 하나 하나 하나정도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정도 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먹으면 될 것 같다 하나만 더 먹으면 될 것 같다 시간은 이미 비행은 늦은 그냥 실행해야 될 듯 여깄다 여깄다 집에 가면 될 듯 아 나 죽어요 어? 먹을 거 많다 여기 이놈이 제일 무서워 조금만 가자 이제 뭐 이제 뭐 A랭 하려면 S랭 하려면 체계적으로 빠르게 하고 그래야될듯 빨리 잘 맞추고 파란만 안갔다고? 이제 가면 될 것 같은데 어디야 이거 어디로 가야돼 근데 엄마 이쪽이네 이쪽이네 그냥 가져주면 됐듯 공중에 빙글빙글 돌돈 종이요? 이거 이거 설명서 써있는거에요 설명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거 도움말 음식은 스킬을 들면 좋다 디버프도 있다 뭐 그런거야 뭐 뭐 뭐 뭐 어 그냥 해본거에요 이거 첫번째 DLC에는 디펜스있더니만 여기는 무슨 아이템 모으는것도 있네 뭐 뭐 뭐 이런거 있네요 웃기다 스읍 저 밑에 디엣씨가 더 나올예정이에요 어떻게보면 이거 하나씩 얼마지 근데 저는 시즈패스 사가지고 하나에 얼마죠? 할거 많은거 같기도 하다가도 돈주고 파는거니까 또 별로인거 같다가도 아무튼 한 번 더 나올거에요 나올거 같아요 디엣씨 세개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안녕 제자요 다시 만나요